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이 착하다 우리 요리 일단 약 안한 거 먼저 먹자 맘마 맘마 옳지 안 돼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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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치면 안 돼 엄마 치면 안 돼 엄마 장갑 안 꼈어 옳지 비싼 거 봐 먹으니 다행이다 자 엄마 치면 안 돼 맘마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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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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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요 그릇 채로 먹어 응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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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요리야 엄마 치면 안 돼 엄마 치면 안 돼 아이고 잘한다 우리 요리 아이 이뻐 그래 그래 다 먹으라이 부자 아이고야 이놈아 똥무치가 날리고 아픈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병원 갈까 병원 가던 병원 가서 할래 병원 가서 더 난리칠텐데 병원 가서 더 난리칠텐데 병원 가서 할래 병원 가서 더 난리칠텐데 이래 싸나하면 수액은 어떻게 맞춰 이 똥 어떻게 알까 똥 묻은 거 이 케이지 옮기자 영원하면 되겠다 똥 좀 닦고 아 됐어 됐어 그래 그래 괜찮아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 아 불쌍해 죽겠네 정말 보자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엄마 힘들다 요리야 찾았는데 좀 전에 없듬아 헤헤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러요 음 그대만 느껴요 멈추지 마요 두이 두이 추 짜릿하게 떨려와 이거 어떡할 거야 아이고 우유도 다 안 켰네 이게 뭐야 아이 봐라 이리 와 가까이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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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재밌네 이거 먹어 이거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고 다 먹으라 고생했다 착하다 이리 와 이리 와 딸 아니야 은은이 이리 안 났나 그래 여리야